요즘 다양한 진상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. 한 티저트 카페에서 알바하는 학생의 하소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8일 동네 티저트 카페에서 알바하는 학생이라고 말하며 주변이 학원 상가라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올 시간인 3시부터 7시까지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. 본인을 포함하여 두 명이 해당 티저트 카페에서 일한다고 말하며 오후 5시쯤 남자아이와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분이 오셔서 아이 먹을 와플과 음료 한 개를 계산 후에 아이만 매장에 두고 나갔다고 하는데요. 이어 오후 5시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릴 시간이고 매장도 숙제하는 아이들로 꽉 차서 정말 정신없다고 말하였는데요. 그런데 정신없이 주문 빼고 시간 보내는데 아이가 와서 화장실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초등학생인지 유치원 가방이 아닌 학교 가방을 들고 왔었고 어려봐야 어차피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말하였는데요. 글 작성자는 엄마 오실 때까지 기다리나 하고 건물 밖 화장실 위치를 알려준 뒤에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아이 어머님이 왔다고 합니다. 이후 카운터로 와서 저기 앉아있는 아이 못 봤냐길래 화장실 위치 물어봤는데 아직 안 온 것 같다고 말하였더니 표정이 엄청 싸해지면서 지금 걔를 화장실에 혼자 보낸 거예요?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. 이에 글 작성자는 당황해하면서 이러니까 아이 부모가 아닌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는데 왜 혼자 보내냐 직원이 둘인데 왜 그냥 보내냐고 엄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글 작성자는 이럴 땐 알바생이 같이 가줘야 하는 건가요? 라며 키즈카페도 아니고 매장이 한가한 것도 아니었다며 퇴근 후에 그 소리 지르고 욕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집에 와서 울었다고 합니다. 이어 이럴 때 무슨 일 생기면 저의 알바생 책임인가요? 라고 네티즌들에게 되물어봤는데요. 이에 네티즌들은 애 엄마도 혼자 두고 가는 애를 알바생이 화장실을 왜 같이 가줘야 하나? 엄마도 놔두고 가서 혼자 있길래 혼자 다 할 수 있는 앤 줄 알았다 해야 했는데 우리 사회는 저런 여자를 맘충이라고 부릅니다. 애 엄마 방임으로 신고해버려요. 아동학대 중 방임입니다. 키즈카페도 아이 화장실은 보호자가 데려가요. 이상한 엄마 만났네요. 다음번에 또 그러면 그냥 신고해요. 아이만 두고 없어졌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 아줌마는 커피숍이 무슨 아동 보호소를 착각하는 건가요? 아이는 낳았는데 본인들은 할 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아이를 왜 떠넘키는 걸까요? 그러면서 잘못되면 그 사람에게 책임 물 생각이나 하면서요. 이래서 노키즈존이 생겨나는데 말이죠.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요즘 20, 30대 남자나 여자들이 결혼할 생각과 아이 낳을 생각을 할까요? 첫 출산이라 문제지만 답 없는 부모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